제 12. 견문 이익품 보고들어 얻는 이익 그때 부처님께서는 정수리와 미간 백호로부터 백천만억의 크고 훌륭한 강명을 놓으셨으니 그 강명을 이른바 백호상강이요 대백호상강이며 서호상강이요 대서호상강이며 오코상강이요 대옥호상강이며 좌호상강이요 대좌호상강이며 청호상강이요 대청호상강이며 백호상강이요 대백호상강이며 홍호상강이요 대홍호상강이며 노코상강이요 대놓고상강이며 금호상강이요 대금호상강이며 천륜호강이요 대천륜호강이며 보륜호강이요 대보륜호강이며 일륜호강이요 대일륜호강이며 얼륜호강이여 대얼륜호강이며 궁전호강이여 대궁전호강이며 해운호강이여 대해운호강이며 경운호상강이여 대경운호상강 등이었다. 부처님께서 정수리와 미간폭호에서 이와같은 강명을 놓이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 천, 용 등의 팔부신 중 사랑과 사람 아니니 등에게 이르시었다. 들으라! 여래가 오늘 도리천궁회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과 인연의 자리를 뛰어넘어 십지를 깨달아 안욕따라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성스러운 일을 칭찬하고 찬탄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 가운데에 있던 간세음보살 마하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이 대자비로서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는 바로 그 공덕과 불가사의한 이신력을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한 목소리로 지장보사를 찬탄하시며 이르시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능히 다 말씀하시지 못한다고 하셨나이다. 또한 앞서도 세존께서는 대중들에게 지장보살이 갇힌 공덕 등에 대하여 찬탄을 아끼지 않으심을 보았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오건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이하여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말씀하셔서 천, 용 등의 팔부 신중들로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간센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와 큰 인연이 있어 천, 용이나 남자, 여자, 신, 귀신, 나아가 육도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그대의 이름을 듣거나 그대의 형상을 보거나 그대를 생각하고 따르거나 찬탄하면 이 모든 중생들을 이없이 높은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하며 인간을 점차 성숙하게 하여 마침내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는도다.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 중생들과 천, 용 등의 팔부 신장을 불쌍히 여거여 지장보사리 천상의 인간들에게 베푸는 헤아릴 수 없는 이익에 대해 듣고자 하는구나. 그대는 마땅히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그대를 이해해 말하리라. 간세음보사리 부처님께 하려었다. 그러하겠나이다. 세준씨여. 잘 새겨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간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천인들이 천상에서의 복이 닿아여 다섯 가지 세태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천인들이 지장보사리 형상을 보거나 지장보사리 명호를 듣고 우러러 한 번만 절을 하여도 천상의 복이 더욱 더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며 길이 사박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지장보사리 형상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 꽃, 의복, 음식, 포배 등을 보시하고 공양하면 어떠하겠느냐 그들이 얻는 공독과 복과 이익은 한량이 없고 가히 없는 이라. 간센보사리여 만약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육도 중생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사리 명호를 들려주어 한 소리라도 귓가에 스치게 하면 이 모든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부모나 가족들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보배와 의복 등을 팔아 지장보사리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려 그의 눈으로 보게 하면 더 말할 것이 없는 이라. 또 병든 사람의 손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눈으로 지장보사리 형상을 보고 귀로 명호를 듣게 하며 바른 길을 가는 가족들이 집과 보배 등을 팔아 지장보사리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게 하여 그로할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면 그 사람이 엇보로 인해 무서운 병을 앓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이 공독에 힘입어 병이 안게 되고 수명이 더 길어지느니라. 또한 목숨이 다하여 그동안의 재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라도 이 공독으로 죽은 뒤에 모든 재와 업장이 소멸되어 곧바로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되느니라. 간센보사리요. 만약 미래에서의 어느 남자나 여인이 젖을 먹을 때나 세 살, 다섯 살, 열 살이 못되었을 때 부모를 잃었거나 형제, 자매와 입을 하였다면 그 사람은 자라서 어린이 된 뒤에도 부모와 가족을 그리워하게 되느니라. 나의 부모 형제는 나쁜 길에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어느 하늘에 태어났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그려서 모시거나 그 명호를 듣고 한 번 우러러보고 한 번 절하기를 하루로부터 7일에 이르도록 하되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형상을 보며 우러러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가족들은 스스로 지은 업으로 악도에 떨어져 마땅히 여러 겁을 지내야 할지라도 그 자녀나 형제자매가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곧 해탈을 얻어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미 스스로가 닦은 복의 힘에 의해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면 이 공덕으로 성스러운 인연이 더욱 더하여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다시 21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우러러 예배하고 명호를 불러 만 번을 채우면 지장보살께서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람의 가족이 태어난 곳을 알려주거나 꿈의 보살이 큰 신통력을 나타내어 신이 이 사람을 거느리고 여러 세계로 가서 가족들을 보여줄 것이니라. 또 날마다 지장보사를 생각하며 명호를 천 번씩 불러 천일에 이르게 되면 지장보살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토지신을 시켜 그의 목숨이 마칠 때까지 보호를 하느니라. 그러게 되면 현세에서 먹고 있는 것이 풍족해지며 여러 질병이나 고통이 없어지며 행액이 그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거나 어찌 그 사람은 몸에 미칠 수 있겠느냐 또 이 사람은 마침내 지장보살로부터 마정수기를 받게 되느니라. 한샘 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 가운데 넓고 크나큰 자비심을 내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없는 깨달음을 이뤄 상계의 고통을 여유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이하여 향, 꽃, 의복, 보배, 음식 등을 공양하고 우러러 애배한다면 이 선남자 선녀인의 성원은 속히 성취되고 영원히 장애가 없게 되느니라. 간세음 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서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소원과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 기이하고, 애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면 소원이나 구하는 바가 모두 성취되느니라. 또한 지장보살의 큰 자비심으로 오래도록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 곧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간세음 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 경전에 대하여 깊이 존중하는 마음과 지극한 믿음을 내어 읽고 애우고자 하지만 밝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잘 받아도 읽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시간이 흐르면 독송할 수 없게 되는 이가 있느니라. 이러한 선남자 선녀인은 묵은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 대승 경전을 독송할 만한 성품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그 사실을 아래고 다시 향, 꽃, 의복, 음식, 장엄구 등으로 보살에게 공양한가 동시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장보살 형상 앞에 올려 하루낮, 하루밤을 지내고 난 뒤에 합장하고 지장보살님께 물을 마시겠다고 청한 다음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시지니라. 마시고 나서는 오신채와 술과 고개를 먹지 않고 삿된 음행이나 망어나 살생을 7일 또는 20일 동안 삼가면 이 선남자 선녀의 꿈속에 지장보살이 가없는 몸을 놔두어 이 사람의 이마에 물을 부어주느니라. 이 꿈을 깨고 나면 곧 청명을 얻나니 경전을 읽어 한 번 귓가에 스치기만 하여도 곧 기억하며 한 글귀 한 개손까지도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되느니라. 간생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사람이 옷과 음식이 부족하여 구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질병이 많거나 흉하고 쇠함이 많아 집안이 불안하고 가족이 흩어지거나 어긋나는 일이 많아 몸을 괴롭게 하거나 잠자는 사이에 무서운 꿈으로 많이 놀란다며 지장보사로 이름을 듣거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만번을 염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해지고 꿈속에서도 안락함을 얻느니라. 간생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생계로 인하여 또 궁적, 사적으로 그리고 나고 죽는 일이나 급한 일 때문에 산이나 숲속에 들어가고 강이나 바다와 같은 큰 물을 건너거나 험한 길을 지나게 될 때 먼저 지장보사로 명호를 만번 부르면 그가 지나는 곳을 토지시니 그를 보호하여 가고 오고 안고 눕는 모든 일이 언제나 안락하게 되며 호랑이, 늑대, 사자 등 사납고 독이 많은 짐승을 만나더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되느니라. 간생보살이여, 이 지장보살은 연보제에 큰 인연이 있느니라. 만약 모든 중생들이 이 보살의 형상을 보고 명호를 들으면 그들이 얻는 이익은 백천 것 동안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간생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이 경전을 유포하여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만 것토록 안락을 누리도록 하라. 그때 세종께서 개성으로 서라여 말씀하시었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 이 신역을 가나하거니 항하석업 서라여도 다 말하기 어렵도다. 잠깐 동안 보고 듣고 공경하여 예배하면 인간 천인 할 것 없이 그 이익이 할 영없네. 남자거나 여자거나 용이거나 신이거나 싸움 복이 다 해지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지장보살 이 신역에 지심으로 기이하면 수명 늘고 모든 재장 남김없이 없어지네. 어떤 사람 어린 시절 양친부모 여의고서 부모님이 태어난 곳 어디인지 알 수 없고 형제 자매 여러 친족 남김없이 흩어져서 다 자라난 이후에도 그 행방을 모릴 때 지장보살 그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지극정성 다 기울여 쉼없이 절으라고 스물하루 보살 명호 생각하고 부를 지면 지장보살 가없는 몸 그 앞에 놔두시어 그 가족 태어난 곳 고루고루 보여주고 사막도에 떨어진 자 모두 모두 건져주네. 만약 능이 처음 마음 잃지 않고 정진하면 성스러운 마정숙이 틀림없이 받게 되리. 어떤 사람 뜻을 세워 무상보리 구하거나 상계 속의 모든 고통 벗어나게 원하올 때 모름지기 이 사람은 대비심을 바라고서 지장보살 거룩한 몸 우선 먼저 첨례하면 여러 가지 모든 성은 하루빨리 성취되고 모든 업장 남김없이 모두 모두 사라지네. 어떤 사람 발심하여 경전 내용 통달하여 모든 중생 피 안으로 인도하기 원하도다. 비록 능이 부사의한 거룩한 논 세었건만 읽고 읽고 또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지난 세상 이 사람은 지은 업장 장에 되어 거룩하온 대승경적 능이 애지 못함이니 향과 꽃과 옷과 음식 여러 가지 공양구로 지극정성 기울여서 지장 대상 공양하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보살림께 올리고서 하루 낮과 하루 밤을 지난 뒤에 마신다. 깊은 믿음 일으켜서 오신체를 상가하고 술과 고기, 삿댄, 음행, 망어 등은 물론이요. 살생 또한 하지 않고 삼칠일을 지내면서 지장보살 그 명호를 치성으로 염한다면 꿈속에서 가위 없는 대보살을 보게 되고 깨어나면 눈과 귀가 모두모두 밝아져서 대승경적 읽는 소리 기저만 스쳐가도 천만생을 두고두고 기리기리 기억하니 이 모두가 지장보살 부사의한 실력으로 그들에게 총명치에 내려주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중생 가난하고 병이 많아 고생하고 집안 또한 몰락하여 가정 모두 흩어지며 잠을 자면 꿈자리가 불안하게 크지 없고 구하는 것 못 구하고 뜻하는 일 못 이룰 때 지장보살 전상 앞에 치성다의 절을 하면 세상살이 그 속에서 나쁜 일 다 없어지고 잠잘 때나 꿈에서도 편안함을 얻게 되며 옷과 음식 풍족하고 착한 신이 보호하네 어쩌다가 험한 산과 험한 바다 지나갈 때 도끼 품은 짐승이나 나쁜 사람 비롯하여 나쁜 신과 나쁜 귀신 여러 가지 약풍으로 온갖 고통 온갖 고난 가득하다 할지라도 거룩하온 지장보살 전상 앞에 이르러서 의심으로 애배하고 지성으로 공양하면 모든 산과 바다 속에 가득하던 재난들이 모두 모두 소멸되어 평온함을 얻는다네 가늠이여 지심으로 나의 말을 들일지니 지장보살 이신력은 끝이 없고 부사으라 백천만 겁 다하여도 공동 모두 못서라니 지장보살 이신력을 그대 널리 알릴지라 지장보살 그 이름을 어떤 이가 혹 듣고서 거룩하온 형상 앞에 지성다에 절을 하고 향과 꽃과 의복들과 음식 갖춰 공양하면 백천생의 그지없는 즐거움을 누리리라 만약 능히 이 공독을 온법계에 해양하면 마침내는 성부라여 나고 죽음 벗어나리 그러므로 가늠이여 이러한 법 잘 알아서 항하사수 저 국토에 널리 일러 줄지니라 제 12. 견문 이익품 보고들어 얻는 이익 그때 부처님께서는 정수리와 미간 백호로부터 백천만억의 크고 훌륭한 강명을 놓으셨으니 그 강명을 이른바 백호상강이여 대백호상강이며 서호상강이여 대서호상강이며 옥호상강이여 대옥호상강이며 자호상강이여 대자호상강이며 청호상강이여 대청호상강이며 벽호상강이여 대벽호상강이며 홍호상강이여 대홍호상강이며 노코상강이여 대놓고상강이며 금호상강이여 대금호상강이며 천륜호강이요. 대천륜호강이며 보륜호강이요. 대보륜호강이며 일륜호강이요. 대일륜호강이며 얼륜호강이요. 대얼륜호강이며 궁전호강이요. 대궁전호강이며 해운호강이요. 대해운호강이며 경운호상강이요. 대경운호상강 등이었다. 부처님께서 정수리와 미간폭호에서 이와 같은 강명을 놓이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 천, 용 등의 팔부신 중 사랑과 사람 아니니 등에게 이르시었다 들으라! 여래가 오늘 도리천궁회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과 인연의 자리를 뛰어넘어 십지를 깨달아 안욕다라삼묵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성스러운 일을 칭찬하고 찬탄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 가운데에 있던 간세음보살 마하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이 대자비로서 재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는 바로 그 공덕과 불가사의한 이신력을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한 목소리로 지장보사를 찬탄하시며 이르시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능히 다 말씀하시지 못한다고 하셨나이다 또한 앞서도 세존께서는 대중들에게 지장보살이 갇힌 공덕 등에 대하여 찬탄을 아끼지 아니심을 보았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오건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이하여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말씀하셔서 천, 용 등의 팔부 신중들로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간센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와 큰 인연이 있어 천, 용이나 남자, 여자, 신, 귀신, 나아가 육도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그대의 이름을 듣거나 그대의 형상을 보거나 그대를 생각하고 따르거나 찬탄하면 이 모든 중생들을 이없이 높은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하며 인간을 점차 성숙하게 하여 마침내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는도다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 중생들과 천, 용 등의 팔부 신장을 불쌍히 여겨 지장보살이 천상의 인간들에게 베푸는 헤아릴 수 없는 이익에 대해 듣고자 하는구나 그대는 마땅히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그대를 이해해 말하리라 간세음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러하겠나이다 세준씨여 잘 새겨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간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천인들이 천상에서의 복이 다하여 다섯 가지 세태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천인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우러러 한 번만 절을 하여도 천상의 복이 더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며 길이 사박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 꽃, 의복, 음식, 포배 등을 보시하고 공양하면 어떠하겠느냐 그들이 얻는 공독과 복과 이익은 활량이 없고 가히 없는 이라 간세음보살이여 만약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육도 중생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한 소리라도 귓가에 스치게 하면 이 모든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부모나 가족들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보배와 의복 등을 팔아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려 그의 눈으로 보게 하면 더 말할 것이 없는 이라 또 병든 사람의 손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눈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귀로 명호를 듣게 하며 바른 길을 가는 가족들이 집과 보배 등을 팔아 지장보살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게 하여 그로할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면 그 사람이 엇보로 인해 무서운 병을 앓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이 공독에 힘입어 병이 안게 되고 수명이 더 길어지느니라 또한 목숨이 다하여 그동안의 재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라도 이 공독으로 죽은 뒤에 모든 재와 업장이 소멸되어 곧바로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되느니라 간센보살이요 만약 미래에서 어느 남자나 여인이 젖을 먹을 때나 세 살, 다섯 살, 열 살이 못되었을 때 부모를 잃었거나 형제, 자매와 입을 하였다면 그 사람은 자라서 어린이 된 뒤에도 부모와 가족을 그리워하게 되느니라 나의 부모 형제는 나쁜 길에 떨어지진 않았을까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어느 하늘에 태어났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그려서 모시거나 그 명호를 듣고 한 번 우러러보고 한 번 절하기를 하루로부터 7일에 이르도록 하되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형상을 보며 우러러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가족들은 스스로 지은 업으로 악도에 떨어져 마땅히 여러 겁을 지내야 할지라도 그 자녀나 형제자매가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곧 해탈을 얻어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미 스스로가 닦은 복우 힘에 의해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면 이 공덕으로 성스러운 인연이 더욱 더하여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다시 21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사를 형상해 우러러 예배하고 명호를 불러 만번을 채우면 지장보살께서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람의 가족이 태어난 곳을 알려주거나 꿈의 보살이 큰 신통력을 나타내어 신이 이 사람을 거느리고 여러 세계로 가서 가족들을 보여줄 것이니라 또 날마다 지장보사를 생각하며 명호를 천번씩 불러 천일에 이르게 되면 지장보살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토지신을 시켜 그의 목숨이 마칠 때까지 보호를 하느니라 그러게 되면 현세에서 먹고 있는 것이 풍족해지며 여러 질병이나 고통이 없어지며 행액이 그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거나 어찌 그 사람은 몸에 미칠 수 있겠느냐 또 이 사람은 마침내 지장보살로부터 마정수기를 받게 되느니라 간센보살이요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 가운데 넓고 크나큰 자비심을 내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없는 깨달음을 이루어 상계의 고통을 여유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사를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이하여 향, 꽃, 의복, 보배, 음식 등을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선남자 선녀인의 성원은 속히 성취되고 영원히 장애가 없게 되느니라 간세음보살이요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서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소원과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 기이하고, 애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면 소원이나 구하는 바가 모두 성취되느니라 또한 지장보살의 큰 자비심으로 오래도록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 곧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간세음보살이요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경전에 대하여 깊이 존중하는 마음과 지극한 믿음을 내어 읽고 애우고자 하지만 밝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잘 받아도 읽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시간이 흐르면 독송할 수 없게 되는 이가 있느니라 이러한 선남자 선녀인은 묵은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 대승경전을 독송할 만한 성품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그 사실을 아래고 다시 향, 꽃, 의복, 음식, 장엄구 등으로 보살에게 공양한과 동시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장보살 형상 앞에 올려 하루낮, 하루밤을 지내고 난 뒤에 합장하고 지장보살님께 물을 마시겠다고 청한 다음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실 지니라 마시고 나서는 오신채와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삿된 음행이나 망어나 살생을 7일 또는 20일 동안 삼가면 이 선남자 선녀인의 꿈속에 지장보살이 가없는 몸을 나투어 이 사람의 이마에 물을 부어주니라 이 꿈을 깨고 나면 곧 청명을 얻나니 경전을 읽어 한 번 귓가에 스치기만 하여도 곧 기억하며 한 글귀, 한 개송까지도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되느니라 간생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사람이 옷과 음식이 부족하여 구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질병이 많거나 흉하고 세화함이 많아 집안이 불안하고 가족이 흩어지거나 어긋나는 일이 많아 몸을 괴롭게 하거나 잠자는 사이에 무서운 꿈으로 많이 놀란다며 지장보사로 이름을 듣거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만 번을 염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해지고 꿈속에서도 안락함을 얻느니라 간생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생계로 인하여 또 궁적사적으로 그리고 낙어 죽는 일이나 급한 일 때문에 산이나 숲속에 들어가고 강이나 바다와 같은 큰 물을 건너거나 험한 길을 지나게 될 때 먼저 지장보사로 명호를 만 번 부르면 그가 지나는 곳을 토지시니 그를 보호하여 가고 오고 안고 눕는 모든 일이 언제나 안락하게 되며 호랑이 호랑이 늑대 사자 등 사납고 독이 많은 짐승을 만나더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되느니라 간생보살이여 이 지장보살은 연보제에 큰 인연이 있느니라 만약 모든 중생들이 이 보살의 형상을 보고 명호를 들으면 그들이 얻은 그들이 얻는 이익은 백천 것 동안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간생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이 경전을 유포하여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만 것도록 안락을 누리도록 하라 그때 세종께서 개성으로 서라여 말씀하시었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 이 신역을 가나하거니 항하석업 서라여도 다 말하기 어렵도다 잠깐 동안 보고 듣고 공경하여 예배하면 인간 천인 할 것 없이 그 이익이 한량없네 남자거나 여자거나 용이거나 신이거나 싸움 복이 다 해지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지장보살 이 신역의 지심으로 기이하면 수명 늘고 모든 재장 남김없이 없어지네 어떤 사람 어린 시절 양친부모 여의고서 부모님이 태어난 곳 어디인지 알 수 없고 형제자매 여러 친족 남김없이 흩어져서 다 자라난 이후에도 그 행방을 모를 때 지장보살 그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지극정성 다 기울여 쉼없이 절을 하고 스물하루 보살 명호 생각하고 부를 지면 지장보살 가없는 몸 그 앞에 놔두시어 그 가족 태어난 곳 고루고루 보여주고 사막도에 떨어진 자 모두 모두 건져주네 만약 능이 처음 마음 잃지 않고 정진하면 성스러운 마정숙이 틀림없이 받게 되리 어떤 사람 뜻을 세워 무상보리 구하거나 상계 속의 모든 고통 벗어나게 원하올 때 모름지기 이 사람은 대비심을 바라고서 지장보살 거룩한 몸 우선 먼저 첨례하면 여러가지 모든 성은 하루빨리 성취되고 모든 업장 남김없이 모두 모두 사라지네 어떤 사람 발심하여 경전 내용 통달하여 모든 중생 피안으로 인도하기 원하도다 비록 능이 부사의한 거룩한 눈 세워건만 읽고 읽고 또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지난 세상 이 사람은 지은업장 장에 되어 거룩하온 대승경전 능이 애지 못함이니 향과 꽃과 옷과 음식 여러가지 공양구로 지극정성 기울여서 지장 대상 공양하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보살님께 올리고서 하루 낮과 하루밤을 지난 뒤에 마신다 깊은 믿음 일으켜서 오신체를 상가하고 술과 고기 삿댄 음행 망어 등은 물론이요 살생 또한 하지 않고 삼칠일을 지내면서 지장보살 그 명호를 치성으로 염한다면 꿈속에서 가위없는 대보살을 보게 되고 깨어나면 눈과 기가 모두모두 밝아져서 대승 경전 읽는 소리 기저만 스쳐가도 천만생을 두고두고 기리기리 기억하니 이 모두가 지장보살 부사의한 실력으로 그들에게 총명치에 내려주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중생 가난하고 병이 많아 고생하고 집안 또한 몰락하여 가정 모두 흩어지며 잠을 자면 꿈자리가 불안하게 크지없고 구하는 것 못 구하고 뜻안일 못 이룰 때 지장보살 전상 앞에 지성다에 절을 하면 세상살이 그 속에서 나쁜 일 다 없어지고 잠잘 때나 꿈에서도 편안함을 얻게 되며 옷과 음식 풍족하고 착한 신이 보호하네 어쩌다가 험한 산가 험한 바다 지나갈 때 독기 품은 짐승이나 나쁜 사람 비롯하여 나쁜 신과 나쁜 귀신 여러가지 약풍으로 온갖 고통 온갖 고난 가득하다 할지라도 거룩하온 지장보살 전상 앞에 이르러서 일심으로 애배하고 지성으로 공양하면 모든 산과 바다 속에 가득하던 재난들이 모두 모두 소멸되어 평온함을 얻는다네 가늠이여 지심으로 나의 말을 드릴지니 지장보살 이신력은 끝이 없고 부사으라 백천만 겁 다하여도 공동 모두 못설하니 지장보살 이신력을 그대 널리 알릴지라 지장보살 그 이름을 어떤이가 혹 듣고서 거룩하온 형상 앞에 지성다에 절을 하고 향과 꽃과 의복들과 음식 갖춰 공양하면 백천생의 그지없는 즐거움을 누리리라 만약 능히 이 공독을 온법계에 해양하면 마침내는 성부라여 나고 죽음 벗어나리 그러므로 가늠이여 이러한 법 잘 알아서 항하사수 저 국토에 널리 일러 줄지니라 제12 견문 이익품 보고들어 얻는 이익 그때 부처님께서는 정수리아 미간 백호로부터 백천만억의 크고 훌륭한 강명을 넣으셨으니 그 강명을 그 강명의 이른바 백호상강이요 대백호상강이며 서호상강이요 대서호상강이며 오코상강이요 대오코상강이며 좌호상강이요 대자호상강이며 청호상강이요 대청호상강이며 벽호산방이요 대벽호산방이요 홍호산방이요 대ult호산방이요 노코산방이요 대놓고산방이요 금호산방이요 대그모산방이며 천륜호강이요 비천륜호강이며 보륜호강이요 대보륜호강이며 일륜호강이요 대일륜호강이며 얼륜호강이요 대얼륜호강이며 궁전호강이요 대궁전호강이며 해운호강이요 대해운호강이며 경운호상강이요 대경운호상강 등이었다. 부처님께서 정수리와 미간폭호에서 이와같은 강명을 놓이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 천용 등의 팔부신 중 사랑과 사람아니니 등에게 이르시었다. 들으라 여래가 오늘 도리천궁회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과 인연의 자리를 뛰어넘어 십지를 깨달아 안욕따라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성스러운 일을 칭찬하고 찬탄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 가운데에 있던 간세음보살 마하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이 대자비로서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는 바로 그 공덕과 불가사의한 이신력을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한 목소리로 지장보사를 찬탄하시며 이르시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능히 다 말씀하시지 못한다고 하셨나이다. 또한 앞서도 세존께서는 대중들에게 지장보살이 갇힌 공덕 등에 대하여 찬탄을 아끼지 않으심을 보았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오건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이하여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말씀하셔서 천, 용 등의 팔부 신중들로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간센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와 큰 인연이 있어 천, 용이나 남자, 여자, 신, 귀신, 나아가 육도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그대의 이름을 듣거나 그대의 형상을 보거나 그대를 생각하고 따르거나 찬탄하면 이 모든 중생들을 이없이 높은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하며 인간을 점차 성숙하게 하여 마침내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는도다.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 중생들과 천, 용 등의 팔부 신장을 불쌍히 여고 지장보사리 천상의 인간들에게 베푸는 헤아릴 수 없는 이익에 대해 듣고자 하는구나. 그대는 마땅히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그대를 이해해 말하리라. 간세음보사리 부처님께 하려었다. 그러하겠나이다. 세준씨여. 잘 새겨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간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천인들이 천상에서의 복이 닿아여 다섯 가지 세태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천인들이 지장보사리 형상을 보구나 지장보사리 명호를 듣고 우러러 한 번만 절을 하여도 천상의 복이 더욱 더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며 길이 사박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지장보사리 형상을 보구나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 꽃, 의복, 음식, 포배 등을 보시하고 공양하면 어떠하겠느냐. 그들이 얻는 공독과 복과 이익은 한량이 없고 가히 없는 이라. 간섬보사리 형 만약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육도 중생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사리 명호를 들려주어 한 소리라도 귓가에 스치게 하면 이 모든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부모나 가족들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보배와 의복 등을 팔아 지장보사리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하를 그려 그 눈으로 보게 하면 더 말할 것이 없느니라. 또 병든 사람의 손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눈으로 지장보사리 형상을 보고 귀로 명호를 듣게 하며 다른 길을 가는 가족들이 집과 보배 등을 팔아 지장보사리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하를 그리게 하여 그로할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면 그 사람이 엇보로 인해 무서운 병을 앓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이 공독에 힘입어 병이 앙게 되고 수명이 더 길어지느니라. 또한 목숨이 다하여 그동안의 제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라도 이 공독으로 죽은 뒤에 모든 죄와 업장이 소멸되어 곧바로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되느니라. 간센보사리요. 만약 미래에서 어느 남자나 여인이 젖을 먹을 때나 세 살, 다섯 살, 열 살이 못되었을 때 부모를 잃었거나 형제, 자매와 입을 하였다면 그 사람은 자라서 어린이 된 뒤에도 부모와 가족을 그리워 하게 되느니라. 나의 부모 형제는 나쁜 길에 떨어지진 않았을까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어느 하늘에 태어났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지장보사리 형상을 조성하여 그려서 모시거나 그 명호를 듣고 한 번 우러러보고 한 번 절하기를 하루로부터 7일에 이르도록 하되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형상을 보며 우러러 애비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가족들은 스스로 지은 업으로 악도에 떨어져 마땅히 여러 겁을 지내야 할지라도 그 자녀나 형제, 자매가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곧 해탈을 얻어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미 스스로가 닦은 복의 힘에 의해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면 이 공덕으로 성스러운 인연이 더욱 더하여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다시 21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사를 형상해 우러러 애비하고 명호를 불러 만번을 채우면 지장보살께서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람의 가족이 태어난 곳을 알려주거나 꿈의 보살이 큰 신통력을 나타내어 신이 이 사람을 거느리고 여러 세계로 가서 가족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 날마다 지장보사를 생각하며 명호를 천번씩 불러 천일에 이르게 되면 지장보산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토지신을 시켜 그의 목숨이 마칠 때까지 보호를 하느니라. 그러게 되면 현세에서 먹고 있는 것이 풍족해지며 여러 질병이나 고통이 없어지며 행액이 그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거나 어찌 그 사람은 몸에 미칠 수 있겠느냐 또 이 사람은 마침내 지장보살로부터 마정수기를 받게 되느니라. 간센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 가운데 넓고 크나큰 자비심을 내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없는 깨달음을 이루어 상계의 고통을 여유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이하여 향 꽃 의복 보배 음식 등을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선남자 선녀인 어선은 속히 성취되고 영원히 장애가 없게 되느니라. 간세음 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서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소원과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 기이하고 예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면 소원이나 구하는 바가 모두 성취되느니라. 또한 지장보살이 큰 자비심으로 오래도록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 곧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간세음 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 경전에 대하여 깊이 존중하는 마음과 지극한 믿음을 내어 읽고 애우고자 하지만 밝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잘 받아도 읽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시간이 흐르면 독송할 수 없게 되는 이가 있느니라. 이러한 선남자 선녀인은 묵은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 대승 경전을 독송할 만한 성품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그 사실을 아래고 다시 향, 꽃, 의복, 음식, 장엄구 등으로 보살하게 공양한가 동시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장보살 형상 앞에 올려 하루낮, 하루밤을 지내고 난 뒤에 합장하고 지장보살님께 물을 마시겠다고 청한 다음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실 지니라. 마시고 나서는 오신채와 술과 고개를 먹지 않고 삿댄 음행이나 망어나 살생을 7일 또는 20일 동안 산가면 이 선남자 선녀 여인의 꿈속에 지장보살이 가없는 몸을 나투어 이 사람의 이마에 물을 부어줍니다. 이 꿈을 깨고 나면 곧 청명을 얻나니 경전을 읽어 한 번 귓가에 스치기만 하여도 곧 기억하며 한 글귀 한 개송 까지도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되느니라. 반생 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사람이 옷과 음식이 부족하여 구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질병이 많거나 흉하고 세화함이 많아 집안이 불안하고 가족이 흩어지거나 어긋나는 일이 많아 몸을 괴롭게 하거나 잠자는 사이에 무서운 꿈으로 많이 놀란다며 지장보사로 이름을 듣거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만번을 염 말지니라. 그렇게 하면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해지고 꿈속에서도 안락함을 얻느니라. 간세현보살이요.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생계로 인하여 또 궁적 사적으로 그리고 낙오 죽는 일이나 급한 일 때문에 산이나 숲속에 들어가고 강이나 바다와 같은 큰 물을 건너거나 험한 길을 지나게 될 때 먼저 지장보살의 명호를 만번 부르면 그가 지나는 곳을 토지시니 그를 보호하여 가고 오고 안고 눕는 모든 일이 언제나 안락하게 되며 호랑이 늑대 사자 등 사납고 독이 많은 짐승을 만나더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되느니라. 간셈보살이요 이 지장보살은 연보제에 큰 인연이 있느니라. 만약 모든 중생들이 이 보살의 형상을 보고 명호를 들으면 그들이 얻는 이익은 백천 것 동안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간셈보살이요 그대는 신통력으로 이 경전을 유포하여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만 겁토록 안락을 누리도록 하라. 그때 세종께서 개성으로 서라여 말씀하시었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 이 신력을 가나하거니 항하석업 서라여도 다 말하기 어렵두다. 잠깐 동안 보고 듣고 공경하여 에베하면 인간 천인 할 것 없이 그 이익이 할 영 없네. 남자거나 여자거나 용이거나 신이거나 싸움 폭이 다 해지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지장보살 이 신력의 지심으로 기이하면 수명 늙은 수명 늘고 모든 재장 남김없이 없어지네. 어떤 사람 어린 시절 양친부모 여의고서 부모님이 태어난 곳 어디인지 알 수 없고 형제자매 여러 친족 남김없이 흩어져서 다 자라난 이후에도 그 행방을 모릴 때 지장보살 그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지극정성 다 기울여 쉼없이 저러라고 스물하루 보살 명호 생각하고 부를 지면 지장보살 가없는 몸 그 앞에 놔두시어 그 가족 태어난 곳 고루고루 보여주고 사막도에 떨어진 자 모두 모두 건져주네. 만약 능이 처음 마음 잃지 않고 정진하면 성스러운 마정숙이 틀림없이 받게 되리 어떤 사람 뜻을 세워 무상보리 구하거나 상계 속은 모든 고통 벗어나게 어나올 때 모름지기 이 사람은 대비심을 바라고서 지장보살 거룩한 몸 우선 먼저 첨례하면 여러가지 모든 성은 하루빨리 성취되고 모든 업장 남김없이 모두 모두 사라지네. 어떤 사람 팔심하여 경전 내용 통달하여 모든 중생 피아노로 인도하기 원하도다. 비록 능이 능이 부사의한 거룩한 논 세옥건만 읽고 읽고 또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지난 세상 이 사람은 지은업장 장에 되어 거룩한 대승경정 능이 애지 못함이니 향과 꽃과 옷과 음식 여러가지 공양구로 지극정성 기울여서 지장대상 공양하고 깨끗한 물 한그릇을 보살님께 올리고서 하루 낮과 하루밤을 지난 뒤에 마신다. 깊은 믿음 일으켜서 오신체를 상가하고 술과 고기 삿댄 음행 망어등은 물론이요. 살생 또한 하지 않고 삼칠일을 지내면서 지장보살 그 명호를 지성으로 염한다면 꿈속에서 가위없는 대보살을 보게 되고 깨어나면 눈과 귀가 모두모두 밝아져서 대승경정 읽는 소리 기저만 스쳐가듯 천만생을 두고두고 기리기리 기억하니 이 모두가 지장보살 부사의한 실력으로 그들에게 총명치에 내려주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중생 가난하고 병이 많아 고생하고 집안 또한 몰락하여 가정 모두 흩어지며 잠을 자면 꿈자리가 불안하게 크지없고 구하는 것 못 구하고 뜻하는 일 못 이룰 때 지장보살 전상 앞에 지성다에 절을 하면 세상살이 그 속에서 나쁜 일 다 없어지고 잠잘 때나 꿈에서도 편안함을 얻게 되며 옷과 음식 풍족하고 착한 신이 보호하네 어쩌다가 험한 산가 험한 바다 지나갈 때 독기 품은 짐승이나 나쁜 사람 비롯하여 나쁜 신과 나쁜 귀신 여러 가지 약품으로 온갖 고통 온갖 고난 가득하다 할지라도 거룩하온 지장보살 전상 앞에 이르러서 일심으로 예배하고 지성으로 공양하면 모든 산과 바다 속에 가득하던 재난들이 모두 모두 소멸되어 평온함을 얻는다네 가늠이여 지심으로 나의 말을 들일지니 지장보살 이신력은 끝이 없고 부사으라 백천만 겁 다 하여도 공동 모두 못설하니 지장보살 이신력을 그대 널리 알릴지라 지장보살 그 이름을 어떤 이가 헉 듣고서 거룩하온 형상 앞에 지성다의 절을 하고 향과 꽃과 어복들과 음식 갖춰 공양하면 백천생의 그지없는 즐거움을 누리리라 만약 능히 이 공독을 온법계에 해양하면 마침내는 성불하여 나고 죽음 벗어나리 그러므로 가늠이여 이러한 법 잘 알아서 항하사수 저 국토에 널리 일러 줄지니라 제12 견문 이익품 보고들어 얻는 이익 그때 부처님께서는 정수리아 미간 백호로부터 백천만억의 크고 훌륭한 강명을 놓으셨으니 그 강명을 이른바 백호상강이요 대백호상강이며 서호상강이요 대서호상강이며 옥호상강이요 대옥호상강이며 좌호상강이요 대좌호상강이며 청호상강이요 대청호상강이며 벽호상강이요 대백호상강이며 대금호상강이며 철륜호강이요 대철륜호강이며 보륜호강이요 대보륜호강이며 일륜호강이요 대일륜호강이며 얼륜호강이여 대얼륜호강이며 궁전호강이여 대궁전호강이며 해운호강이여 대해운호강이며 경운호상강이여 대경운호상강 등이었다. 부처님께서 정수리와 미간폭호에서 이와 같은 강명을 놓이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 천, 용 등의 팔부신 중 사랑과 사람 아니니 등에게 이르시었다. 들으라! 여래가 오늘 도리천궁회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과 인연의 자리를 뛰어넘어 십지를 깨달아 안욕따라삼묵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성스러운 일을 칭찬하고 찬탄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 가운데에 있던 간세음보살 마하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이 대자비로서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는 바로 그 공덕과 불가사의한 이신력을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한 목소리로 지장보사를 찬탄하시며 이르시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능히 다 말씀하시지 못한다고 하셨나이다. 또한 앞서도 세존께서는 대중들에게 지장보살이 갇힌 공덕 등에 대하여 찬탄을 아끼지 않으심을 보았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오건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이하여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말씀하셔서 천, 용 등의 팔부 신중들로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간센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와 큰 인연이 있어 천, 용이나 남자, 여자, 신, 귀신, 나아가 육도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그대의 이름을 듣거나 그대의 형상을 보거나 그대를 생각하고 따르거나 찬탄하면 이 모든 중생들을 이없이 높은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하며 인간을 점차 성숙하게 하여 마침내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는도다.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 중생들과 천, 용 등의 팔부 신장을 불쌍히 여거여 지장보사리 천상의 인간들에게 베푸는 헤아릴 수 없는 이익에 대해 듣고자 하는구나. 그대는 마땅히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그대를 이해해 말하리라. 간세음보살이 부처님께 하려었다. 그러하겠나이다. 세준씨여. 잘 새겨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간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천인들이 천상에서의 복이 다하여 다섯 가지 세태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천인들이 지장보사리 형상을 보거나 지장보사리 명호를 듣고 우러러 한 번만 절을 하여도 천상의 복이 더욱 더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며 길이 사박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지장보사리 형상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 꽃, 의복, 음식, 포배 등을 보시하고 공양하면 어떠하겠느냐 그들이 얻는 공독과 복과 이익은 한량이 없고 가히 없는이라. 간센보사리여 만약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육도 중생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사리 명호를 들려주어 한 소리라도 귓가에 스치게 하면 이 모든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부모나 가족들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보배와 의복 등을 팔아 지장보사리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려 그의 눈으로 보게 하면 더 말할 것이 없는이라. 또 병든 사람의 손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눈으로 지장보사리 형상을 보고 귀로 명호를 듣게 하며 바른 길을 가는 가족들이 집과 보배 등을 팔아 지장보사리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게 하여 그로할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면 그 사람이 엇보로 인해 무서운 병을 앓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이 공독에 힘입어 병이 안게 되고 수명이 더 길어지느니라. 또한 목숨이 닿아여 그동안의 재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라도 이 공독으로 죽은 뒤에 모든 재와 업장이 소멸되어 곧바로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되느니라. 간센보사리요. 만약 미래에서 어느 남자나 여인이 젖을 먹을 때나 세 살, 다섯 살, 열 살이 못되었을 때 부모를 잃었거나 형제, 자매와 입을 하였다면 그 사람은 자라서 어린이 된 뒤에도 부모와 가족을 그리워하게 되느니라. 나의 부모 형제는 나쁜 길에 떨어지진 않았을까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어느 하늘에 태어났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알 수가 없는 이라.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그려서 모시거나 그 명호를 듣고 한 번 우러러보고 한 번 절하기를 하루로부터 7일에 이르도록 하되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형상을 보며 우러러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가족들은 스스로 지은 업으로 악도에 떨어져 마땅히 여러 겁을 지내야 할지라도 그 자녀나 형제, 자매가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곧 해탈을 얻어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미 스스로가 닦은 복우 힘에 의해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면 이 공덕으로 성스러운 인연이 더욱 더하여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다시 21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우러러 예배하고 명호를 불러 만번을 채우면 지장보살께서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람의 가족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거나 꿈의 보살이 큰 신통력을 나타내어 신이 이 사람을 거느리고 여러 세계로 가서 가족들을 보여줄 것이니라. 또 날마다 지장보사를 생각하며 명호를 천번씩 불러 천일에 이르게 되면 지장보살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토지신을 시켜 그의 목숨이 마칠 때까지 보호를 하느니라. 그러게 되면 현세에서 먹고 있는 곳이 풍족해지며 여러 질병이나 고통이 없어지며 행액이 그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거나 어찌 그 사람은 몸에 미칠 수 있겠느냐 또 이 사람은 마침내 지장보살로부터 마정수기를 받게 되느니라. 간센보살이요.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 가운데 넓고 크나큰 자비심을 내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없는 깨달음을 이뤄 상계의 고통을 여유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이하여 향, 꽃, 의복, 보배, 음식 등을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선남자 선녀인의 성호는 속히 성취되고 영원히 장애가 없게 되느니라. 간세음보살이요.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서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소원과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 기이하고, 애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면 소원이나 구하는 바가 모두 성취되느니라. 또한 지장보살의 큰 자비심으로 오래도록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 곧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간세음보살이요.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경전에 대하여 깊이 존중하는 마음과 지극한 믿음을 내어 읽고 애우고자 하지만 밝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잘 받아도 읽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시간이 흐르면 독송할 수 없게 되는 이가 있느니라. 이러한 선남자 선녀인은 묵은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 대승경전을 독송할 만한 성품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그 사실을 아래고 다시 향, 꽃, 의복, 음식, 장엄구 등으로 보살에게 공양한과 동시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장보살 형상 앞에 올려 하루낮, 하루밤을 지내고 난 뒤에 합장하고 지장보살님께 물을 마시겠다고 청한 다음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시지니라. 마시고 나서는 오신체와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삿된 음행이나 망어나 살생을 7일 또는 20일 동안 산가면 이 선남자 선녀인의 꿈속에 지장보살이 가없는 몸을 놔두어 이 사람의 이마에 물을 부어주니라. 이 꿈을 깨고 나면 곧 청명을 얻나니 경전을 읽어 한 번 귓가에 스치기만 하여도 곧 기억하며 한 글귀 한 개손까지도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되느니라. 간생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사람이 옷과 음식이 부족하여 구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질병이 많거나 흉하고 세화함이 많아 집안이 불안하고 가족이 흩어지거나 어긋나는 일이 많아 몸을 괴롭게 하거나 잠자는 사이에 무서운 꿈으로 많이 놀란다며 지장보사로 이름을 듣거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만번을 염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해지고 꿈속에서도 안락함을 얻느니라. 간생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생계로 인하여 또 궁적, 사적으로 그리고 나고 죽는 일이나 급한 일 때문에 산이나 숲속에 들어가고 강이나 바다와 같은 큰 물을 건너거나 험한 길을 지나게 될 때 먼저 지장보사로 명호를 만번 부르면 그가 지나는 곳을 토지시니 그를 보호하여 가고 오고 안고 눕는 모든 일이 언제나 안락하게 되며 호랑이, 늑대, 사자 등 사납고 독이 많은 짐승을 만나더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되느니라. 간생보살이여, 이 지장보살은 연보제에 큰 인연이 있느니라. 만약 모든 중생들이 이 보살의 형상을 보고 명호를 들으면 그들이 얻는 이익은 백천급 동안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간생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이 경전을 유포하여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만 겁토록 안락을 누리도록 하라. 그때 세종께서 계승으로 서라여 말씀하시옵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 이 신역을 가나하거니 항하석업 서라여도 다 말하기 어렵도다. 잠깐 동안 보고 듣고 공경하여 예배하면 인간 천인 할 것 없이 그 이익이 한량없네. 남자거나 여자거나 용이거나 신이거나 싸움 폭이 다 해지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지장보살 이 신역의 지심으로 기이하면 수명 늘고 모든 재장 남김없이 없어지네. 어떤 사람 어린 시절 양친부모 여의고서 부모님이 태어난 곳 어디인지 알 수 없고 형제자매 여러 친족 남김없이 흩어져서 다 자라난 이후에도 그 행방을 모를 때 지장보살 그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지극정성 다 기울여 쉼없이 절을 하고 스물하루 보살 명호 생각하고 부를 지면 지장보살 가없는 몸 그 앞에 놔두시어 그 가족 태어난 곳 고루고루 보여주고 사막도에 떨어진 자 모두 모두 건져주네. 만약 능이 처음 마음 잃지 않고 정진하면 성스러운 마정숙이 틀림없이 받게 되리 어떤 사람 뜻을 세워 무상보리 구하거나 상계 속의 모든 고통 벗어나게 원하올 때 모름지기 이 사람은 대비심을 바라고서 지장보살 거룩한 몸 우선 먼저 첨례하면 여러 가지 모든 성은 하루빨리 성취되고 모든 업장 남김없이 모두 모두 사라지네. 어떤 사람 발심하여 경전 내용 통달하여 모든 중생 피 안으로 인도하기 원하도다. 비록 능이 부사의한 거룩한 논 세었건만 읽고 읽고 또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지난 세상 이 사람은 지은 업장 장에 되어 거룩하온 대승경전 능이 애지 못함이니 향과 꽃과 옷과 음식 여러 가지 공양구로 지극정성 기울여서 지장 대상 공양하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보살림께 올리고서 하루 낮과 하루 밤을 지난 뒤에 마신다. 깊은 믿음 일으켜서 오신 채를 상가하고 술과 고기, 삿댄, 음행, 망어 등은 물론이요. 살생 또한 하지 않고 삼칠일을 지내면서 지장보살 그 명호를 지성으로 염한다면 꿈속에서 가위 없는 대보살을 보게 되고 깨어나면 눈과 귀가 모두모두 밝아져서 대승경전 읽는 소리 기저만 스쳐가도 천만생을 두고두고 기리기리 기억하니 이 모두가 지장보살 부사의한 실력으로 그들에게 총명치에 내려주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중생 가난하고 병이 많아 고생하고 집안 또한 몰락하여 가정 모두 흩어지며 잠을 자면 꿈자리가 불안하게 크지 없고 구하는 것 못 구하고 뜻하는 일 못 이룰 때 지장보살 전상 앞에 지성나게 절을 하면 세상사리의 그 속에서 나쁜 일 다 없어지고 잠잘 때나 꿈에서도 편안함을 얻게 되며 옷과 음식 풍족하고 착한 신이 보호하네. 어쩌다가 험한 산과 험한 바다 지나갈 때 독기 품은 짐승이나 나쁜 사람 비롯하여 나쁜 신과 나쁜 귀신 여러 가지 약품으로 온갖 고통 온갖 고난 가득하다 할지라도 거룩하온 지장보살 전상 앞에 이르러서 의심으로 애배하고 지성으로 공양하면 모든 산과 바다 속에 가득하던 재난들이 모두모두 소멸되어 평온함을 얻는다네. 가늠이여 지심으로 나의 말을 들일지니 지장보살 이신력은 끝이 없고 부사으라 백천만검 다하여도 공동모두 못서라니 지장보살 이신력을 그대 널리 알릴지라. 지장보살 그 이름을 어떤 이가 혹 듣고서 거룩하온 형상 앞에 지성다에 절을 하고 향과 꽃과 의복들과 음식 갖춰 공양하면 백천생의 그지없는 즐거움을 누리리라. 만약 능히 이 공독을 온법계에 해양하면 마침내는 성불하여 나고 죽음 벗어나리. 그러므로 가늠이여 이러한 법 잘 알아서 항하사수 저 국토에 널리 일러 줄지니라. 제 12. 견문 이익품 보고들어 얻는 이익 그때 부처님께서는 정수리와 미간 백호로부터 백천만억의 크고 훌륭한 강명을 놓으셨으니 그 강명을 이른바 백호상강이요 대백호상강이며 서호상강이요 대서호상강이며 오코상강이요 대옥호상강이며 좌호상강이요 대좌호상강이며 청호상강이요 대청호상강이며 벽호상강이요 대백호상강이며 홍호상강이요 대홍호상강이며 노코상강이요 대놓고상강이며 금호상강이요 대금호상강이며 천륜호강이요 대천륜호강이며 보륜호강이요 대보륜호강이며 일륜호강이요 대일륜호강이며 얼륜호강이여 대얼륜호강이며 궁전호강이여 대궁전호강이며 해운호강이여 대해운호강이며 경운호상강이여 대경운호상강 등이었다. 부처님께서 정수리와 미간폭호에서 이와 같은 강명을 놓이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 천, 용 등의 팔부신 중 사랑과 사람 아니니 등에게 이르시었다. 들으라! 여래가 오늘 도리천궁회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과 인연의 자리를 뛰어넘어 십지를 깨달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성스러운 일을 칭찬하고 찬탄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 가운데에 있던 간세음보살 마하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이 대자비로서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는 바로 그 공덕과 불가사의한 이신력을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한 목소리로 지장보사를 찬탄하시며 이르시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능히 다 말씀하시지 못한다고 하셨나이다. 또한 앞서도 세존께서는 대중들에게 지장보살이 갇힌 공덕 등에 대하여 찬탄을 아끼지 않으심을 보았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오건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이하여 지장보사르 불가사의한 공덕을 말씀하셔서 천, 용 등의 팔부 신중들로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간센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와 큰 인연이 있어 천, 용이나 남자, 여자, 신, 귀신, 나아가 육도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그대의 이름을 듣거나 그대의 형상을 보거나 그대를 생각하고 따르거나 찬탄하면 이 모든 중생들을 이없이 높은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하며 인간을 점차 성숙하게 하여 마침내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는도다.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 중생들과 천, 용 등의 팔부 신장을 불쌍히 여고 지장보사리 천상의 인간들에게 베푸는 헤아릴 수 없는 이익에 대해 듣고자 하는구나. 그대는 마땅히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그대를 이해해 말하리라. 간세음보살이 부처님께 하려었다. 그러하겠나이다. 세준씨여. 잘 새겨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간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천인들이 천상에서의 복이 닿아여 다섯 가지 세태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천인들이 지장보사리 형상을 보거나 지장보사리 명호를 듣고 우러러 한 번만 절을 하여도 천상의 복이 더욱 더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며 길이 사박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지장보사리 형상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 꽃, 의복, 음식, 포배 등을 보시하고 공양하면 어떠하겠느냐 그들이 얻는 공독과 복과 이익은 한량이 없고 가히 없는 이라. 간섬보사리여 만약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육도 중생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사리 명호를 들려주어 한 소리라도 귓가에 스치게 하면 이 모든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부모나 가족들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보배와 의복 등을 팔아 지장보사리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려 그의 눈으로 보게 하면 더 말할 것이 없는 이라. 또 병든 사람의 손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눈으로 지장보사리 형상을 보고 귀로 명호를 듣게 하며 바른 길을 가는 가족들이 집과 보배 등을 팔아 지장보사리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게 하여 그로할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면 그 사람이 업보로 인해 무서운 병을 앓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이 공독에 힘입어 병이 안게 되고 수명이 더 길어지느니라. 또한 목숨이 다하여 그동안의 재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라도 이 공독으로 죽은 뒤에 모든 재와 업장이 소멸되어 곧바로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되느니라. 간센보사리요. 만약 미래에서 어느 남자나 여인이 젖을 먹을 때나 세 살, 다섯 살, 열 살이 못되었을 때 부모를 잃었거나 형제, 자매와 입을 하였다면 그 사람은 자라서 어린이 된 뒤에도 부모와 가족을 그리워하게 되느니라. 나의 부모 형제는 나쁜 길에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어느 하늘에 태어났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알 수가 없는 이라.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그려서 모시거나 그 명호를 듣고 한 번 우러러보고 한 번 절하기를 하루로부터 7일에 이르도록 하되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형상을 보며 우러러 예비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가족들은 스스로 지은 업으로 악도에 떨어져 마땅히 여러 겁을 지내야 할지라도 그 자녀나 형제자매가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곧 해탈을 얻어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미 스스로가 닦은 복의 힘에 의해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면 이 공덕으로 성스러운 인연이 더욱 더하여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다시 21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우러러 예비하고 명호를 불러 만번을 채우면 지장보살께서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람의 가족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거나 꿈의 보살이 큰 신통력을 나타내어 신이 이 사람을 거느리고 여러 세계로 가서 가족들을 보여줄 것이냐. 또 날마다 지장보사를 생각하며 명호를 천번씩 불러 천일에 이르게 되면 지장보살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토지신을 시켜 그의 목숨이 마칠 때까지 보호를 하느니라. 그러게 되면 현세에서 먹고 있는 것이 풍족해지며 여러 질병이나 고통이 없어지며 행액이 그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거나 어찌 그 사람은 몸에 미칠 수 있겠느냐. 또 이 사람은 마침내 지장보살로부터 마정수기를 받게 되느니라. 간센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 가운데 넓고 크나큰 자비심을 내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 없는 깨달음을 이루어 상계의 고통을 여유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이하여 향, 꽃, 의복, 보배, 음식 등을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선남자 선녀인의 성원은 속히 성취되고 영원히 장애가 없게 되느니라. 간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서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소원과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 기이하고, 애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면 소원이나 구하는 바가 모두 성취되느니라. 또한 지장보살이 큰 자비심으로 오래도록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 곧 지장보사로 마정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간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경전에 대하여 깊이 존중하는 마음과 지극한 믿음을 내어 읽고 애우고자 하지만 밝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잘 받아도 읽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시간이 흐르면 독송할 수 없게 되는 이가 있느니라. 이러한 선남자 선녀인은 묵은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 대승경전을 독송할 만한 성품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그 사실을 아래고 다시 향, 꽃, 의복, 음식, 장엄구 등으로 보살에게 공양한가 동시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장보살 형상 앞에 올려 하루 낮, 하루 밤을 지내고 난 뒤에 합장하고 지장보살님께 물을 마시겠다고 청한 다음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실 지니라. 마시고 나서는 오신체와 술과 고개를 먹지 않고 삿댄 음행이나 망어나 살생을 7일 또는 20일 동안 산가면 이 선남자 선녀인의 꿈속에 지장보살이 가없는 몸을 놔두어 이 사람의 이마에 물을 부어주느니라. 이 꿈을 깨고 나면 곧 청명을 얻나니 경전을 읽어 한 번 귓가에 스치기만 하여도 곧 기억하며 한 글귀, 한 개손까지도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되느니라. 간생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사람이 옷과 음식이 부족하여 구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질병이 많거나 흉하고 세화함이 많아 집안이 불안하고 가족이 흩어지거나 어긋나는 일이 많아 몸을 괴롭게 하거나 잠자는 사이에 무서운 꿈으로 많이 놀란다며 지장보사로 이름을 듣거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만 번을 염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해지고 꿈속에서도 안락함을 얻느니라. 간생보살이여 간생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생계로 인하여 또 궁적 사적으로 그리고 나고 죽는 일이나 급한 일 때문에 산이나 숲속에 들어가고 강이나 바다와 같은 큰 물을 건너거나 험한 길을 지나게 될 때 먼저 지장보살의 명호를 만 번 부르면 그가 지나는 곳을 토지시니 그를 보호하여 가고 오고 안고 눕는 모든 일이 언제나 안락하게 되며 호랑이 늑대 사자 등 사납고 독이 많은 짐승을 만나더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되느니라. 간생보살이여 간생보살이여 이 지장보살은 연보제에 큰 인연이 있느니라. 만약 모든 중생들이 이 보살의 형상을 보고 명호를 들으면 그들이 얻는 이익은 백천급 동안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간생보살이여 간생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이 경전을 유포하여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만급토록 안락을 누리도록 하라. 그때 세종께서 개성으로 설하여 말씀하시었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 이 신력을 가나하거니 항하석업 설하여도 다 말하기 어렵두다. 잠깐 동안 보고 듣고 공경하여 예배하면 인간 천인 할 것 없이 그 이익이 할 영없네. 남자가나 여자가나 용이거나 신이거나 싸움 폭이 다 해지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지장보살 이 신력의 지심으로 기이하면 수명 늘고 모든 재장 남김없이 없어지네. 어떤 사람 어린 시절 양친부모 여의고서 부모님이 태어난 곳 어디인지 알 수 없고 형제 자매 여러 친족 남김없이 흩어져서 다 자라난 이후에도 그 행방을 모릴 때 지장보살 그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지극정성 다 기울여 쉼없이 저러라고 스물하루 보살 명호 생각하고 부를 지면 지장보살 가없는 몸 그 앞에 놔두시어 그 가족 태어난 곳 고루고루 보여주고 사막도에 떨어진 자 모두 모두 건져주네. 만약 능이 처음 마음 잃지 않고 정진하면 성스러운 마정숙이 틀림없이 받게 되리 어떤 사람 뜻을 세워 무상보리 구하거나 상계 속의 모든 고통 벗어나게 원하올 때 모름지기 이 사람은 대비심을 바라고서 지장보살 거룩한 몸 우선 먼저 첨례하면 여러 가지 모든 성은 하루빨리 성취되고 모든 업장 남김없이 모두 모두 사라지네. 어떤 사람 발심하여 경전 내용 통달하여 모든 중생 피안으로 인도하기 원하도다. 비록 능이 부사의한 거룩한 논 세었건만 읽고 읽고 또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지난 세상 이 사람은 지은 업장 장에 되어 거룩한 대승경적 능이 애지 못함이니 향과 꽃과 옷과 음식 여러 가지 공양구로 지극정성 기울여서 지장 대상 공양하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보살님께 올리고서 하루 낮과 하루 밤을 지난 뒤에 마신다. 깊은 믿음 일으켜서 오신 채를 상가하고 술과 고기, 삿된 음행, 망어 등은 물론이요. 살생 또한 하지 않고 삼칠일을 지내면서 지장보살 그 명호를 치성으로 염한다면 꿈속에서 가위 없는 대보살을 보게 되고 깨어나면 눈과 귀가 모두모두 밝아져서 대승경적 읽는 소리 기점에만 스쳐가도 천만생을 두고두고 기리기리 기억하니 이 모두가 지장보살 부사의한 실력으로 그들에게 총명치에 내려주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중생 가난하고 병이 많아 고생하고 집안 또한 몰락하여 가정 모두 흩어지며 잠을 자면 꿈자리가 불안하게 크지 없고 구하는 것 못 구하고 뜻하는 일 못 이룰 때 지장보살 전상 앞에 치성다의 절을 하면 세상살이 그 속에서 나쁜 일 다 없어지고 잠잘 때나 꿈에서도 편안함을 얻게 되며 옷과 음식 풍족하고 착한 신이 보호하네 어쩌다가 험한 산과 험한 바다 지나갈 때 도끼 품은 짐승이나 나쁜 사람 비롯하여 나쁜 신과 나쁜 귀신 여러 가지 약품으로 온갖 고통 온갖 고난 가득하다 할지라도 거룩하온 지장보살 전상 앞에 이르러서 이심으로 애배하고 지성으로 공양하면 모든 산과 바다 속에 가득하던 재난들이 모두 모두 소멸되어 평온함을 얻는다네 가늠이여 지심으로 나의 말을 들일지니 지장보살 이신력은 끝이 없고 부사으라 백천만 겁 다하여도 공동 모두 못서라니 지장보살 이신력을 그대 널리 알릴지라 지장보살 그 이름을 어떤 이가 혹 듣고서 거룩하온 형상 앞에 지성다에 절을 하고 향과 꽃과 의복들과 음식 갖춰 공양하면 백천생의 그지없는 즐거움을 누리리라 만약 능히 이 공독을 온법계에 해양하면 마침내는 성불하여 나고 죽음 벗어나리 그러므로 가늠이여 이러한 법 잘 알아서 항하사수 저 국토에 널리 일러 줄지니라 제 12. 견문 이익품 보고들어 얻는 이익 그때 부처님께서는 정수리와 미간 백호로부터 백천만억의 크고 훌륭한 강명을 놓으셨으니 그 강명을 이른바 백호상강이오 대백호상강이며 서호상강이오 대서호상강이며 옥호상강이오 대옥호상강이며 좌호상강이오 대좌호상강이며 청호상강이오 대청호상강이며 벽호상강이오 대벽호상강이며 홍오상강이요. 대홍오상강이며 노쿠상강이요. 대놓고상강이며 금오상강이요. 대금오상강이며 천륜호강이요. 대천륜호강이며 보륜호강이요. 대보륜호강이며 일륜호강이요. 대일륜호강이며 얼륜호강이요. 대얼륜호강이며 궁전호강이여 대궁전호강이며 해운호강이여 대해운호강이며 경운호상강이여 대경운호상강 등이었다. 부처님께서 정수리와 미간폭호에서 이와 같은 강명을 놓이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 천, 용 등의 팔부신 중 사랑과 사람 아니니 등에게 이르시었다. 들으라! 열애가 오늘 도리천궁회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과 인연의 자리를 뛰어넘어 십지를 깨달아 안욕따라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성스러운 일을 칭찬하고 찬탄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 가운데에 있던 간세음보살 마하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이 대자비로서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는 바로 그 공덕과 불가사의한 이신력을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한 목소리로 지장보사를 찬탄하시며 이르시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능히 다 말씀하시지 못한다고 하셨나이다. 또한 앞서도 세존께서는 대중들에게 지장보살이 갇힌 공덕 등에 대하여 찬탄을 아끼지 않으심을 보았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오건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이하여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말씀하셔서 천, 용 등의 팔부 신중들로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간센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와 큰 인연이 있어 천, 용이나 남자, 여자, 신, 귀신, 나아가 육도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그대의 이름을 듣거나 그대의 형상을 보거나 그대를 생각하고 따르거나 찬탄하면 이 모든 중생들을 이없이 높은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하며 인간을 점차 성숙하게 하여 마침내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는도다.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 중생들과 천, 용 등의 팔부 신장을 불쌍히 여겨 지장보살이 천상의 인간들에게 베푸는 헤아릴 수 없는 이익에 대해 듣고자 하는구나. 그대는 마땅히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간세음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러하겠나이다, 세준씨여. 잘 새겨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간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천인들이 천상에서의 복이 닿아여 다섯 가지 세태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천인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우러러 한 번만 절을 하여도 천상의 복이 더욱 더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며 길이 사박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 꽃, 의복, 음식, 포배 등을 보시하고 공양하면 어떠하겠느냐 그들이 얻는 공독과 복과 이익은 활량이 없고 가히 없는이라. 간센보살이여 만약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육도 중생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한 소리라도 귓가에 스치게 하면 이 모든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부모나 가족들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보배와 의복 등을 팔아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려 그의 눈으로 보게 하면 더 말할 것이 없는이라. 또 병든 사람의 손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눈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귀로 명호를 듣게 하며 다른 길을 가는 가족들이 집과 보배 등을 팔아 지장보살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게 하여 그로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면 그 사람이 엇보로 인해 무서운 병을 앓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이 공독에 힘입어 병이 안게 되고 수명이 더 길어지느니라. 또한 목숨이 다하여 그동안의 재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라도 이 공독으로 죽은 뒤에 모든 재와 업장이 소멸되어 곧바로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되느니라. 간세음보살이요 만약 미래에서 어느 남자나 여인이 젖을 먹을 때나 세 살, 다섯 살, 열 살이 못되었을 때 부모를 잃었거나 형제, 자매와 입을 하였다면 그 사람은 자라서 어린이 된 뒤에도 부모와 가족을 그리워하게 되느니라. 나의 부모 형제는 나쁜 길에 떨어지진 않았을까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어느 하늘에 태어났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그려서 모시거나 그 명호를 듣고 한 번 우러러보고 한 번 절하기를 하루로부터 7일에 이르도록 하되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형상을 보며 우러러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가족들은 스스로 지은 업으로 악도에 떨어져 마땅히 여러 겁을 지내야 할지라도 그 자녀나 형제, 자매가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곧 해탈을 얻어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미 스스로가 닦은 복의 힘에 의해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면 이 공덕으로 성스러운 인연이 더욱 더하여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다시 21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우러러 예배하고 명호를 불러 만번을 채우면 지장보살께서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람의 가족이 태어난 곳을 알려주거나 꿈의 보살이 큰 신통력을 나타내어 신이 이 사람을 거느리고 여러 세계로 가서 가족들을 보여줄 것이니라. 또 날마다 지장보살을 생각하며 명호를 천번씩 불러 천일에 이르게 되면 지장보살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토지신을 시켜 그의 목숨이 마칠 때까지 보호를 하느니라. 그러게 되면 현세에서 먹고 있는 곳이 풍족해지며 여러 질병이나 고통이 없어지며 행액이 그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거나 어찌 그 사람은 몸에 미칠 수 있겠느냐 또 이 사람은 마침내 지장보살로부터 마정수기를 받게 되느니라. 간센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 가운데 넓고 크나큰 자비심을 내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없는 깨달음을 이뤄 상계의 고통을 여유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이하여 향, 꽃, 의복, 보배, 음식 등을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선남자 선녀인의 성호는 속히 성취되고 영원히 장애가 없게 되느니라. 간세음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서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소원과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 기이하고, 애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면 소원이나 구하는 바가 모두 성취되느니라. 또한 지장보살의 큰 자비심으로 오래도록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 곧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간세음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경전에 대하여 깊이 존중하는 마음과 지극한 믿음을 내어 읽고 애우고자 하지만 밝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잘 받아도 읽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시간이 흐르면 독송할 수 없게 되는 이가 있느니라. 이러한 선남자 선녀인은 묵은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 대승경전을 독송할 만한 성품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그 사실을 아래고 다시 향, 꽃, 의복, 음식, 장엄구 등으로 보살에게 공양한가 동시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장보살 형상 앞에 올려 하루낮, 하루밤을 지내고 난 뒤에 합장하고 지장보살림께 물을 마시겠다고 청한 다음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시지니라. 마시고 나서는 오신체와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삿된 음행이나 망어나 살생을 7일 또는 20일 동안 상가면 이 선남자 선녀인의 꿈속에 지장보살이 가없는 몸을 놔두어 이 사람의 이마에 물을 부어주니라. 이 꿈을 깨고 나면 곧 청명을 얻나니 경전을 읽어 한 번 귓가에 스치기만 하여도 곧 기억하며 한 글귀 한 개송까지도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되느니라. 반생보살요.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사람이 옷과 음식이 부족하여 구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질병이 많거나 흉하고 세화함이 많아 집안이 불안하고 가족이 흩어지거나 어긋나는 일이 많아 몸을 괴롭게 하거나 잠자는 사이에 무서운 꿈으로 많이 놀란다며 지장보살로 이름을 듣거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만번을 염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해지고 꿈속에서도 안락함을 얻느니라. 반생보살요.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생계로 인하여 또 궁적 사적으로 그리고 낙오 죽는 일이나 급한 일 때문에 산이나 숲속에 들어가고 강이나 바다와 같은 큰 물을 건너거나 험한 길을 지나게 될 때 먼저 지장보살로 명호를 만번 부르면 그가 지나는 곳은 토지시니 그를 보호하여 가고 오고 안고 눕는 모든 일이 언제나 안락하게 되며 호랑이, 늑대, 사자 등 사납고 독이 많은 짐승을 만나더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되느니라. 간센보살요. 이 지장보삼은 연보제에 큰 인연이 있느니라. 만약 모든 중생들이 이 보살의 형상을 보고 명호를 들으면 그들이 얻는 이익은 백천 곱 동안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간센보살이요. 그대는 신통력으로 이 경전을 유포하여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만 곱토록 안락을 누리도록 하라. 그때 세종께서 개성으로 설하여 말씀하시었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 이신력을 가나하거니 항하석 없어라여도 다 말하기 어렵도다. 잠깐 동안 보고 듣고 공경하여 외배하면 인간 천인 할 것 없이 그 이익이 할 양 없네. 남자거나 여자거나 용이거나 신이거나 싸움 폭이 다 해지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지장보살 이신력의 지심으로 기이하면 수명 늘고 모든 재장 남김없이 없어지네. 어떤 사람 어린 시절 양친부모 여의고서 부모님이 태어난 곳 어디인지 알 수 없고 형제자매 여러 친족 남김없이 흩어져서 다 자라난 이후에도 그 행방을 모릴 때 지장보살 그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지극정성 다 기울여 쉼없이 저러라고 스물하루 보살 명호 생각하고 부를 지면 지장보살 가없는 몸 그 앞에 놔두시어 그 가족 태어난 곳 고루고루 보여주고 사막도에 떨어진 자 모두 모두 건져주네. 만약 능이 처음 마음 잃지 않고 정진하면 성스러운 마정숙이 틀림없이 받게 되리 어떤 사람 뜻을 세워 무상보리 구하거나 상계 속의 모든 고통 벗어나게 원하올 때 모름지기 이 사람은 대비심을 바라고서 지장보살 거룩한 몸 우선 먼저 첨례하면 여러 가지 모든 성은 하루빨리 성취되고 모든 업장 남김없이 모두 모두 사라지네. 어떤 사람 발심하여 경전 내용 통달하여 모든 중생 피안으로 인도하기 원하도다. 비록 능이 부사의한 거룩한 논 세었건만 읽고 읽고 또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지난 세상 이 사람은 지은 업장 장애 되어 거룩하온 대승경적 능이 애지 못함이니 향과 꽃과 옷과 음식 여러 가지 공양구로 지극정성 기울여서 지장 대상 공양하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보살림께 올리고서 하루 낮과 하루 밤을 지난 뒤에 마신다. 깊은 믿음 일으켜서 오신 채를 상가하고 술과 고기, 삿댄, 음행, 망어 등은 물론이요. 살생 또한 하지 않고 삼칠일을 지내면서 지장보살 그 명호를 치성으로 염한다면 꿈속에서 가위 없는 대보살을 보게 되고 깨어나면 눈과 귀가 모두모두 밝아져서 대승경적 읽는 소리 기저만 스쳐가도 천만생을 두고두고 길이길이 기억하니 이 모두가 지장보살 부사이한 실력으로 그들에게 총명치에 내려주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중생 가난하고 병이 많아 고생하고 집안 또한 몰락하여 가정 모두 흩어지며 잠을 자면 꿈자리가 불안하게 크지 없고 구하는 것 못 구하고 뜻하는 일 못 이룰 때 지장보살 전상 앞에 지성다에 절을 하면 세상살이의 그 속에서 나쁜 일 다 없어지고 잠잘 때나 꿈에서도 편안함을 얻게 되며 옷과 음식 풍족하고 착한 신이 보호하네. 어쩌다가 험한 산과 험한 바다 지나갈 때 독기 품은 짐승이나 나쁜 사람 비롯하여 나쁜 신과 나쁜 귀신 여러 가지 약품으로 온갖 고통 온갖 고난 가득하다 할지라도 거룩하온 지장보살 전상 앞에 이르러서 의심으로 애배하고 지성으로 공양하면 모든 산과 바다 속에 가득하던 재난들이 모두 모두 소멸되어 평온함을 얻는다네. 가늠이여 지심으로 나의 말을 들일지니 지장보살 이신력은 끝이 없고 부사으라 백천만검 다하여도 공동 모두 못서라니 지장보살 이신력을 그대 널리 알릴지라. 지장보살 그 이름을 어떤 이가 헉 듣고서 거룩하온 형상 앞에 지성다에 절을 하고 향과 꽃과 의복들과 음식 갖춰 공양하면 백천생의 그지없는 즐거움을 누리리라. 만약 능히 이 공독을 온법계에 해양하면 마침내는 성부라여 나고 죽음 벗어나리. 그러므로 가늠이여 이러한 법 잘 알아서 항하사수 저 국토에 널리 일러 줄지니라. 제 12 견문 이익품 보고들어 얻는 이익 그때 부처님께서는 정수리와 미간 백호로부터 백천만억의 크고 훌륭한 강명을 놓으셨으니 그 강명의 이른바 백호상강이요 대백호상강이며 서호상강이요 대서호상강이며 옥호상강이요. 대옥호상강이며, 좌우상강이요. 대좌우상강이며, 청호상강이요. 대청호상강이며, 벽호상강이요. 대벽호상강이며, 홍호상강이요. 대홍호상강이며, 노쿠상강이요. 대놓고상강이며, 금호상강이요. 대금호상강이며, 천륜호강이요. 대천륜호강이며 보륜호강이요. 대보륜호강이며 일륜호강이요. 대일륜호강이며 얼륜호강이요. 대얼륜호강이며 궁전호강이요. 대궁전호강이며 해운호강이요. 대해운호강이며 경운호상강이요. 대경운호상강 등이었다. 부처님께서 정수리와 미간 복호에서 이와 같은 강명을 놓이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 천용 등의 팔부신 중 사랑과 사람 아니니 등에게 이르시었다 들으라! 여래가 오늘 도리천궁회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과 인연의 자리를 뛰어넘어 십지를 깨달아 안욕다라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성스러운 일을 칭찬하고 찬탄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 가운데에 있던 간세음보살 마하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이 대자비로서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는 바로 그 공덕과 불가사의한 이신력을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한 목소리로 지장보사를 찬탄하시며 이르시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능히 다 말씀하시지 못한다고 하셨나이다 또한 앞서도 세존께서는 대중들에게 지장보살이 갇힌 공덕 등에 대하여 찬탄을 아끼지 않으심을 보았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오건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말씀하셔서 천, 용 등의 팔부 신중들로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간센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와 큰 인연이 있어 천, 용이나 남자, 여자, 신, 귀신, 나아가 육도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그대의 이름을 듣거나 그대의 형상을 보거나 그대를 생각하고 따르거나 찬탄하면 이 모든 중생들을 이 없이 높은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하며 인간을 점차 성숙하게 하여 마침내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는도다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 중생들과 천, 용 등의 팔부 신장을 불쌍히 여겨 지장보살이 천상의 인간들에게 베푸는 헤아릴 수 없는 이익에 대해 듣고자 하는구나 그대는 마땅히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간세음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러하겠나이다 세준씨여 잘 새겨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간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천인들이 천상에서의 복이 닿아여 다섯 가지 세태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천인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우러러 한 번만 절을 하여도 천상의 복이 더욱 더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며 길이 사박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 꽃, 의복, 음식, 포배 등을 보시하고 공양하면 어떠하겠느냐 그들이 얻는 공독과 복과 이익은 한량이 없고 가위 없는 이라 간센보살이요 만약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육도 중생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한 소리라도 귓가에 스치게 하면 이 모든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부모나 가족들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보배와 의복 등을 팔아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려 그의 눈으로 보게 하면 더 말할 것이 없는 이라 또 병든 사람의 손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눈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귀로 명호를 듣게 하며 바른 길을 가는 가족들이 집과 보배 등을 팔아 지장보살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게 하여 그로할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면 그 사람이 업보로 인해 무서운 병을 앓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이 공독에 힘입어 병이 안게 되고 수명이 더 길어지느니라 또한 목숨이 다하여 그동안의 재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라도 이 공독으로 죽은 뒤에 모든 재와 업장이 소멸되어 곧바로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되느니라 간세음보살이요 만약 미래에서 어느 남자나 여인이 젖을 먹을 때나 세 살, 다섯 살, 열 살이 못되었을 때 부모를 잃었거나 형제, 자매와 입을 하였다면 그 사람은 자라서 어린이 된 뒤에도 부모와 가족을 그리워하게 되느니라 나의 부모 형제는 나쁜 길에 떨어지진 않았을까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어느 하늘에 태어났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알 수가 없는이라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그려서 모시거나 그 명호를 듣고 한 번 우러러보고 한 번 절하기를 하루로부터 7일에 이르도록 하되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형상을 보며 우러러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가족들은 스스로 지은 업으로 악도에 떨어져 마땅히 여러 겁을 지내야 할지라도 그 자녀나 형제, 자매가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곧 해탈을 얻어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미 스스로가 닦은 복의 힘에 의해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면 이 공덕으로 성스러운 인연이 더욱 더하여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다시 21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사를 형상해 우러러 예배하고 명호를 불러 만번을 채우면 지장보살께서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람의 가족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거나 꿈의 보살이 큰 신통력을 나타내어 진이 이 사람을 거느리고 여러 세계로 가서 가족들을 보여줄 것이니라 또 날마다 지장보사를 생각하며 명호를 천번씩 불러 천일에 이르게 되면 지장보살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토지신을 시켜 그의 목숨이 마칠 때까지 보호를 하느니라 그러게 되면 현세에서 먹고 있는 것이 풍족해지며 여러 질병이나 고통이 없어지며 행액이 그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거나 어찌 그 사람은 몸에 미칠 수 있겠느냐 또 이 사람은 마침내 지장보살로부터 마정수기를 받게 되느니라 간센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 가운데 넓고 크나큰 자비심을 내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 없는 깨달음을 이루어 상계의 고통을 여유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사를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이하여 향, 꽃, 의복, 보배, 음식 등을 공양하고 우러러 애배한다면 이 선남자 선녀인의 성원은 속히 성취되고 영원히 장애가 없게 되느니라 간세음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서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소원과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 기이하고 애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면 소원이나 구하는 바가 모두 성취되느니라 또한 지장보살이 큰 자비심으로 오래도록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 곧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간세음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경전에 대하여 깊이 존중하는 마음과 지극한 믿음을 내어 읽고 애우고자 하지만 밝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잘 받아도 읽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시간이 흐르면 독송할 수 없게 되느니가 있느니라 이러한 선남자 선녀인은 묵은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 대승경전을 독송할 만한 성품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그 사실을 아래고 다시 향, 꽃, 의복, 음식, 장엄구 등으로 보살에게 공양한과 동시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장보살 형상 앞에 올려 하루 낮, 하루 밤을 지내고 난 뒤에 합장하고 지장보살님께 물을 마시겠다고 청한 다음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시지니라 마시고 나서는 오신체와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삿된 음행이나 망어나 살생을 7일 또는 20일 동안 상가면 이 선남자 선녀인의 꿈속에 지장보살이 가없는 몸을 놔두어 이 사람의 이마에 물을 부어주니라 이 꿈을 깨고 나면 곧 청명을 얻나니 경전을 읽어 한 번 귓가에 스치기만 하여도 곧 기억하며 한 글귀, 한 개송까지도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되느니라 간생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사람이 옷과 음식이 부족하여 구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질병이 많거나 흉하고 세화함이 많아 집안이 불안하고 가족이 흩어지거나 어긋나는 일이 많아 몸을 괴롭게 하거나 잠자는 사이에 무서운 꿈으로 많이 놀란다며 지장보사로 이름을 듣거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만 번을 염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해지고 꿈속에서도 안락함을 얻느니라 간생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생계로 인하여 또 궁적, 사적으로 그리고 나고 죽는 일이나 급한 일 때문에 산이나 숲속에 들어가고 강이나 바다와 같은 큰 물을 건너거나 험한 길을 지나게 될 때 먼저 지장보사로 명호를 만 번 부르면 그가 지나는 곳을 토지시니 그를 보호하여 가고 오고 안고 눕는 모든 일이 언제나 안락하게 되며 호랑이, 늑대, 사자 등 사납고 독이 많은 짐승을 만나더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되느니라 간생보살이여 이 지장보살은 연보제에 큰 인연이 있느니라 만약 모든 중생들이 이 보살의 형상을 보고 명호를 들으면 그들이 얻는 이익은 백천 것 동안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간생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이 경전을 유포하여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만 것토록 안락을 누리도록 하라 그때 세종께서 개성으로 서라여 말씀하시었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 이 신역을 가나하거니 항하석업 서라여도 다 말하기 어렵도다 잠깐 동안 보고 듣고 공경하여 외배하면 인간 천인 할 것 없이 그 이익이 한량없네 남자거나 여자거나 용이거나 신이거나 싸움 복이 다 해지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지장보살 이 신역에 지심으로 기이하면 수명 늘고 모든 재장 남김없이 없어지네 어떤 사람 어린 시절 양친부모 여의고서 부모님이 태어난 곳 어디인지 알 수 없고 형제자매 여러 친족 남김없이 흩어져서 다 자라난 이후에도 그 행방을 모를 때 지장보살 그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지극정성 다 기울여 쉼없이 절을 하고 스물하루 보살 명호 생각하고 부를 지면 지장보살 가없는 몸 그 앞에 놔두시어 그 가족 태어난 곳 고루고루 보여주고 사막도에 떨어진 자 모두 모두 건져주네 만약 능이 처음 마음 잃지 않고 정진하면 성스러운 마정숙이 틀림없이 받게 되리 어떤 사람 뜻을 세워 무상보리 구하거나 상계 속의 모든 고통 벗어나게 어나올 때 모름지기 이 사람은 대비심을 바라고서 지장보살 거룩한 몸 우선 먼저 첨례하면 여러가지 모든 성은 하루빨리 성취되고 모든 업장 남김없이 모두 모두 사라지네 어떤 사람 발심하여 경전 내용 통달하여 모든 중생 피아노로 인도하기 원하도다 비록 능이 부사의한 거룩한 논 세었건만 읽고 읽고 또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지난 세상 이 사람은 지은업장 장에 되어 거룩하온 대승경정 능이 애지 못함이니 향과 꽃과 옷과 음식 여러가지 공양구로 지극정성 기울여서 지장 대상 공양하고 깨끗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보살님께 올리고서 하루 낮과 하루 밤을 지난 뒤에 마신다 깊은 믿음 일으켜서 오신체를 상가하고 술과 고기 샅댄 음행 망어 등은 물론이요 살생 또한 하지 않고 삼칠일을 지내면서 지장보살 그 명호를 치성으로 염한다면 꿈속에서 가위없는 대보살을 보게 되고 깨어나면 눈과 귀가 모두모두 밝아져서 대승경정 읽는 소리 기저만 스쳐가도 천만생을 두고두고 기리기리 기억하니 이 모두가 지장보살 부사의한 실력으로 그들에게 총명치에 내려주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중생 가난하고 병이 많아 고생하고 집안 또한 몰락하여 가정 모두 흩어지며 잠을 자면 꿈자리가 불안하게 크지없고 구하는 것 못 구하고 뜻하는 일 못 이룰 때 지장보살 전상 앞에 치성다에 절을 하면 세상살이 그 속에서 나쁜 일 다 없어지고 잠잘 때나 꿈에서도 편안함을 얻게 되며 옷과 음식 풍족하고 착한 신이 보호하네 어쩌다가 험한 산가 험한 바다 지나갈 때 독기 품은 짐승이나 나쁜 사람 비롯하여 나쁜 신과 나쁜 귀신 여러가지 약품으로 온갖 고통 온갖 고난 가득하다 할지라도 거룩하온 지장보살 전상 앞에 이르러서 일심으로 애배하고 지성으로 공양하면 모든 산과 바다 속에 가득하던 재난들이 모두 모두 소멸되어 평온함을 얻는다네 가늠이요 지심으로 나의 말을 들일지니 지장보살 이신력은 끝이 없고 부사으라 백천만 겁 다 하여도 공동 모두 못설하니 지장보살 이신력을 그대 널리 알릴지라 지장보살 그 이름을 어떤 이가 혹 듣고서 거룩하온 형상 앞에 지성다에 절을 하고 향과 꽃과 어복들과 음식 갖춰 공양하면 백천생의 그지없는 즐거움을 누리리라 만약 능히 이 공독을 온법계에 해양하면 마침내는 성부라여 나고 죽음 벗어나리 그러므로 가늠이요 이러한 법 잘 알아서 항아사수 저 국토에 널리 일러 줄지니라 사람 무릎 수숨 이승 수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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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